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제 이름은 노른 라면입니다. 현재 19살이고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. 약 3년 전, 저는 한국의 반탄소년단이라는 밴드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. 그 결과 저는 언어를 배웠고 한국 문화와 전통계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. 저는 한국인 친구가 몇 명 있어서 그들과 한국어로 자주 이야기합니다. 앞으로 한국어 여행할 때 한국어를 할 줄 알면 좋겠어요. 개인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말하고 쓰는 것을 좋아하는데, 왜냐하면 한국어는 글발만 아니라 말할 때에도 매우 독특하고 아름다운 언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시간이 지나 한국어를 유청하게 할 수 있고, 언젠가 한국 여행을 할 때 그것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